ai 열풍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차 열풍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재미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2차 열풍의 핵심 포인트는 돈 버는 ai 인가 많은 기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지만 조선일보의 오로라 특파원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현지를 잘 전하네요 실리콘밸리의 오로라 특파원이 ai 2차 열풍을 대비할 때다 현지 소식을 그대로 전했네요 아주 여러분들 그냥 현지에서 경험한 것을 전했지만 대단히 유익한 정보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는 뜨거웠던 인공지능을 향한 열기가 한김 식으며 어딘가 모르게 축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마운틴 뷰에서 열린 ai 모임에서 만난 한 개발자는 ai만 갖다 붙이면 저절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지난해와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글의 수익은 언제부터 내릴 수 있는가를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네 커피숍에서 개발자와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이 모임은 지난해에는 개발자와 투자자 비율이 적어도 반반을 차지했습니다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투자자들의 비율은 전체 참가자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만날 참가전 중 ai 열풍이 끝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 끝난다는 거죠 그대 ai 모델 데이터센터 등 기초 설비에 쏠렸던 희열감이 점점 ai 응용 서비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일상생활을 바꾸는 ai 서비스와 훨씬 단단해진 2차 열풍이 조만간 몰아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의견입니다 ai 서비스 응용 서비스 돈을 버는 여러분들 서비스가 속속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초기에는 이용자들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돈 되는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9월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일저포스의 연례 컨퍼런스인 드림포스 2024는 이 같은 ai 응용 서비스 열풍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세일저포스가 올해 내세운 신규 서비스는 딱 하나입니다 코딩 전문 인력이 없는 기업체라도 나만의 ai 비스를 뚝딱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는 에이전트포스입니다 개발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게 유망했던 미국 대학의 여러분들 컴퓨터 전공자들이 직업시장에서 지금 직장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발자를 많이 안 뽑는 겁니다 마크 베니오프 최고 경영자는 현장 4만 5천명의 참가자를 향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대단하네요 4만 5천명이 참가했네요 컨퍼런스 우리의 ai는 복잡한 고객들의 요구를 전문 요원처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사람을 대체할 수준의 ai 비스를 사용하는 느낌은 처음으로 자율주행차를 타는 느낌과 비슷할 것입니다 업무를 어마어마한 금지르면서 사람처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매일경제신문에 지식포럼에 한 CEO가 나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바로 곁에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을 도와주는 동료인데 지치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일을 많이 시킨다고 이런 구덩되지도 않고 24시간 동안 일을 다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릴 수 있고 싶은 이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데 ai가 내 안께 몸께 일 많이 시켜줘야 하고 불평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 좀 이런 개인 스케줄 때문에 바쁘니까 이번 오늘은 좀 업무 좀 매내달라고 오프해달라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요청하면 전부 다 24시간 일주일 동안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영업에 이름 적용이 되고 마케팅에 적용이 되고 시장조사 이름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좀 생산성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린다는 겁니다 그 상품을 세일러포스라는 회사가 뭐라고 표현하면 에이전트포스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공개를 할 겁니다 세일러포스의 시장 진출 선언이 무서운 것은 이들이 세계 15만 기업을 고객으로 둔 세계 최대의 고객관리기업이란 데 있다 에이아이 전환에 관심 있는 방대한 기업 고객을 상대로 만들기 편하고 성능까지 뛰어난 에이아이 빚을 제공할 경우 이것은 거대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니오프 CEO는 수천 명의 엔지 디어를 현장에 배치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에이아이 빚을 구축하고 가시라고 독려하면서 내년 이점에는 10억 개의 에이아이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참가자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려해온 에이아이 인력의 대체는 투자 열기가 식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자되는 것일 수 있다 오픈에이아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쟁쟁한 기업들 역시 기업용 에이아이 빚을 차세대 수익원으로 꼽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진짜 돈을 많이 내는 중은 여러분들 B2B이지 않습니까 기업 고객들이 돈을 많이 내죠 소비자들은 좀 푼 돈이고 에이아이 광풍은 잠시 주춤했을지 몰라도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대비하는 우리의 고민은 더욱 치료해져야 될 것이다 콜센터의 직원부터 사무실 서무 등 직책이 속속 에이아이로 전환되는 거대한 인력 변화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돈 되는 응용 에이아이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칩 수요 삼성전자의 hbm 수요 그 다음 랜드프레시 수요는 날개 달 거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빅테크가 다 칩을 사가지만 이제 나라들이 줄을 서가 뭡니까 칩 달라고 할 거다 이야기죠 세상이 이렇게 미쳐간다는 거 아닙니까 머신러닝과 ai가 결합되면 한 달에 이런 발표되는 페이파 수가 폭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페이파 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일어난 것을 상징화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gpu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다 좋은 날은 계속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여기 엔비디아 시유인 젠슨 황이 여러분들 올해 2월 달에 세계정부 정상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나눴던 아랍에믈리트 공화국의 장관하고 나눴던 이야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간인 컴퓨팅 기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처럼 된 것은 기적과 또 같은 일입니다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품이 여러분 뭡니까 세일러 포스가 내놓는 에이전트 포스라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고용해 가지고 제품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세일러 포스만 여러분들 구입하게 되면 간단하게 조작해서 자사에 맞는 제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취업의 보정수표였던 컴퓨터공학과 수요가 격감한 겁니다 그게 좀 무시무시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진단이라는 이런 거 하고 여러분 결부돼 가지고 의사들 영역들도 여러분들 수술해야 되거나 이렇게 아주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에이전트 포스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9월 17일 열렸던 그런 내용을 보니까 마크 베니오프 에이전트 포스 에이전트 포스 에이아이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 고객 지원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고 고객 문의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바로 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 가지고 에이전트 포스는 데이터와 ai와 애플리케이션 을 결합해 가지고 고객 요구를 신속하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겁니다 세일저 포스의 창업자 겸 CEO인 마크 베니오프는 에이전트 포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기술 가운데 가장 큰 혁신입니다 그냥 공갈이 아닐 겁니다 거의 지금 시제품이 다 완성된 상태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대단한 상품 이거든요 왜 돈을 벌게 해 주니까 상품을 구입한 에이전트 포스라는 상품을 구입한 영업맨들이 바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에이전트 포스입니다 영업맨들이 가장 많이 쓰겠네요 이름도 참 잘 정했네요 에이전트 포스 세일저 포스 에이전트 포스 영업맨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이게 이런 작업을 다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쉽게 친구 고객은 여러분들 얼마나 확보했고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수익 트렌드 그리고 전망 그냥 돈만 내고 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해 주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여러분 회사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9월 17일에 공개된 세일저 포스의 에이전트 포스는 ai가 수익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ai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ai가 기업의 수익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객들이 뭐냐면 문의를 하게 되면 대화당 2달러 정도가 부과가 될 겁니다 인간 상담원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비용입니다 인간 상담원들이 많이 대체가 되겠죠 세일저 포스는 고객들의 에이전트 포스를 통해 큰 투자 수익률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0%의 콜 디프렉션 ai 에이전트가 인간 상담원의 업무 가운데 최대 90%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24시간 7일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연중 무휴로 제정신으로 참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보는 포워드 루킹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앞을 향해 보는 뭐 싸우고 찢고 뭐냐면 100년 전에 이야기를 다투고 하더라 그게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벌게 해 주게 되는 겁니다 돈을 한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이 달러만 내면은 전부 다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10억 에이전트 목표 마크 베니오프 창업자의 CEO는 2026년 해계연도 말까지 10억 개 ai 에이전트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면들이 직접 사용하고 올 수 있는 것을 10억 개 팔겠다는 겁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가 다 살 거 아닙니까 보험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업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가 다 살 거 아닙니까 자사에 맞게끔 간단하게 여러분들 세팅을 다시 한 다음에 전부 사면 그것도 다 교육받아가 여러분들 바로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사용자 편리하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쉽게 이런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바로 ai 응용 서비스 돈이 되는 ai 응용 서비스가 ai 2차 열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물었습니다 ai 기초 모델에 대한 열기는 드디어 ai 응용 서비스에 대한 열기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돈을 버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ai 열풍이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ai 여러분들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ai 씨한테 특히 돈을 많이 버는 금융 서비스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금융 상품 추천 리스크 분석 사기 탐지 등이 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큰 분야가 되겠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saas 사스라고 읽습니까 ai 기반 솔루션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확대가 될 것이다 풍물 터지겠죠 이러한 전개의 양상은 ai 기술의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투자자들은 ai 기술의 실질적인 수익화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대체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분야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반복적인 작업 그다음에 의사결정 24시간 7일 동안 여러분 연중부휴 의사결정을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겠습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거죠 데이터 입력 문서 처리 고객 문의 이런 것 전부 다 복잡한 작업 처리 고급 ai 에이전트는 복잡한 분석이나 예측 작업을 수행합니다 돈을 더 주면 관계를 높여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산성이 양상되고 영업에 도움이 되면 돈을 다 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죠 역사적으로 대단한 여러분들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잘 선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어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